Q. 스윙스! 저 오늘 출발하는 날인데 지효랑 쇼핑하러 왔어요 풀잠자고 제가 오늘 핸드폰이 꺼져서 알람을 완전 못듣고 완전 지각사건이 있어서 진짜 버리고 올 뻔했어요 기조까지 일어나서 감사합니다, 무사히 함께 오늘 말씀 잘 들을게요 오늘 무사히 함께 쇼핑하러 왔습니다 독일에 와서 드디어 맥주를 마시네요 이건 유럽에서 첫 맥주입니다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게 먹는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맥주가 얼마나 맛있겠어 이랬는데 진짜 맛있네 엄청 큰 피자가 왔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재밌게 넣는 게 좋지 않을까 남아주기로 스네이크 떡볶이